테슬라의 코어 밸류가 무엇이냐의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려지시나요? 처음엔 그저 아주 작은 가능성처럼 보였던 이야기들이 조금씩 현실이 되고 이에 대중은 이견 없이 테슬라를 전기차 시장의 개화를 이끈 선도자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더 멋진 이야기들이 준비되고 있죠. 이미 업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은 스스로 무한히 학습하며 완성도를 높여가는 도조 시스템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무한히 진화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테슬라는 여기서 안주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테슬라가 준비하고 있는 멋진 이야기들 그 중심에 바로 이 단어가 있죠. 지난 6월 26일 테슬라는 그들의 배터리 공장이 위치한 프리몬트시 정부에 배터리 생산시설 확충을 위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련의 이야기들을 두고 업계는 곧바로 이 이름을 떠올렸죠. 신압으로 진행되고 있던 테슬라의 자체 배터리 개발 프로젝트 테슬라가 스스로 배터리를 만들게 되는 순간 전기차 업계 그리고 배터리 업계의 지형에는 다시 엄청난 변화가 찾아올 텐데요. 파나소닉의 독점 공급 구조를 깨고 LG화학, CATL과 손을 잡은 테슬라 그리고 테슬라는 이제 그들의 배터리 관련 로드맵의 세 번째 단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테슬라의 공급망 관리 혹은 코어 밸류의 확장이라는 전략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조금 더 큰 그림, 전기차 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요. 테슬라의 로드러너 프로젝트는 테슬라 스스로 배터리 시장의 혁신을 이끄는 또 한 명의 플레이어가 되어 배터리의 성능을 제구하고 공급적으로는 이 가격을 내연기관차의 수준까지 떨어뜨려 전기차의 대중화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훨씬 더 대담한 포부가 담긴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것이 전기차 대중화 열쇠를 쥔 업계의 상징적인 목표, 킬로와트시당 100달러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이죠. 전체 전기차의 가격 중 배터리 팩이 차지하는 비중이 25% 정도가 되기 때문에 배터리 팩의 가격이 5천 달러로 넘지 않는다면 전기차의 가격이 내연기관차의 가격과 엇비슷해진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해당 전제 속에서 만약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가 내연기관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200마일을 달려야 하고, 킬로와트시당 4마일이 주행이 가능하다면 최소 50킬로와트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킬로와트시당 100달러를 달성하게 되면 가격 등가 상태에 도달한다는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테슬라는 100달러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지 정리해보면 좋겠죠. 우선 배터리의 발전 방향성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3가지 단어가 도출이 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소재와 공정이라는 단어로 정리해볼 수 있죠. 기본적으로 배터리는 다음과 같은 값비싼 희귀 광물들을 사용해서 제작이 되기 때문에 비싼 광물들의 함량이 낮으면서도 안정성이나 에너지 밀도가 높은 조합을 찾아내면 가격 균형이 찾아오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겠는데요. 배터리 소재와 관련한 부분은 하나의 사회적인 아젠다로 학계와 기업이 모두 힘을 합해 조금씩 그 답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고 오늘의 주인공이 테슬라의 로드러너 프로젝트는 계속해 진행되고 있는 소재단에서의 혁신에 발을 맞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반대편에서의 이야기 바로 공법의 계산에서 추가적인 답을 찾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때 이렇게 공정의 관점에서 배터리의 성능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 테슬라의 로드러너 프로젝트의 핵심 요체가 되는 기술이 바로 건식 전극 공법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배터리의 구조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이 해당 구조에서 음극과 양극의 전이차를 크게 가져가는 것이 이 배터리의 용량을 늘리는 가장 근원적인 방법이 되는데요. 전극을 구성하는 재료들 중에 핵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활물질이죠. 기성의 공정에서는 먼저 이 물질들을 혼합해 솔벤트라는 용매에 녹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녹인 활물질들을 전극에 뼈대게 되는 얇은 기재에 코팅을 하게 되면 전극이 완성이 되죠. 문제는 이때 용매로 쓰이게 되는 솔벤트인데 배터리의 전극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코팅이 이루어진 후에 솔벤트를 기화시키는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바로 이 작업 자체가 추가 공정이 되어 시간과 비용이 투자되고 이후 기화시킨 솔벤트 역시 그 자체로 독성물질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따로 처리하는 데에 시간과 비용이 재차 투입됩니다. 다시 말해 솔벤트 때문에 전체적인 생산 효율이 낮아지고 비용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러한 기화작업을 거쳐야 하는 솔벤트는 활물질이 더 많이 들어간 다시 말해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진 두꺼운 양극을 만드는 데에 방해가 됩니다.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해 양극을 더 두꺼게 만들면 솔벤트 함량도 함께 높아져 기화작업 자체가 늘어나고 물리적 화학적 변형이 일어나게 될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기존 방식의 문제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봤고 이제 개선된 테슬라의 방식에 대해 설명할 차례인데요. 아마 오래전에 눈치 채셨겠지만 테슬라가 준비하고 있는 방식은 이 솔벤트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시간적 물질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인데 테슬라의 드라이 전극 공법에서는 이 활물질들을 솔벤트에 녹이지 않고 고체 상태로 그대로 혼합한 후에 필름 형태로 만들어 압력을 가해 기지에 코팅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극은 높은 온도에서도 코팅이 유지되고 무엇보다 전극에 더 많은 활물질을 코팅하더라도 화학적 물리적인 신뢰도가 기존 방식에 비해 높죠. 이러한 솔벤트가 필요 없는 건식 공정이 주는 궁극적인 이점은 솔벤트로 인한 기화와 후처리 공정이 필요 없다는 점인데 이 건식 전극 공정을 통해 테슬라는 배터리의 공정 관련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배터리의 가격 하락을 노려볼 수 있겠죠. 더 싼 가격에 더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진 배터리를 만드는 방법 테슬라의 건식 전극 공법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하나의 챕터 정도에 해당하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건식 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별 대단치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다음 챕터의 이야기까지를 꼭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이야기 나눈 이 건식 전극 공법은 2019년 테슬라가 맥스벨 테크놀로지를 인수하며 보유하게 된 기술이죠. 문제는 최근 테슬라의 배터리 관련 보도들이 대부분 테슬라의 배터리 비전을 맥스벨 테크놀로지 인수와 함께 보유하게 된 건식 전극 공법으로만 설명하면서 마치 테슬라의 비전이 M&A를 통해 손쉽게 확보된 기술로 또 그 기술마저 후발 주자가 단숨에 역전을 노릴 만큼 획기적이지 않은 상태로 제시되는 듯한 오해를 낳고 있는데요. 하지만 테슬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면 이것은 양산형 기사들이 낳은 오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2020년 테슬라의 배터리 전략을 이야기하는 기사들이 잠시 망각하고 있는 과거의 이야기들이 그동안 조금씩 진행되고 있던 테슬라의 배터리 비전의 당위성을 증명하는 단어들입니다. 다만 너무도 당연하게 화학회사가 아닌 테슬라가 그것을 내재화하기까지 조금 더 긴 호흡이 필요했던 것 뿐입니다. 2014년 파나소닉, 2016년 제프단 교수와 기술제유를 맺고 기술단에서 테슬라의 역량이 조금씩 쌓여가는 동안 그들의 생산 캐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렇게 업계가 예상하는 2025년에 테슬라의 예상연 판매고는 약 150만대 수준에 이르렀는데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 그동안은 여러가지 이유로 협력의 영역으로 남겨둬야 했던 배터리 영역을 이제 테슬라가 내재화해야 할 적기가 찾아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가세서를 오래 보신 분들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이 AP 설계를 내재화한 시기에 그때의 이야기들도 떠오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배터리 관련 기술 확보가 어느 정도 됐을지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서 이 제프단이라는 이름을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9년 그간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며 제프단 교수는 현재 사용 중인 전기차 배터리보다 두 배 더 수명이 긴 배터리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더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는 음극제의 조합 단결정의 나노 구조를 통해 수명을 개선한 것이죠.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1년의 M&A가 바로 이 지점에서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해당 시기에 함께 진행되었던 M&A의 면모를 살펴보면 제프단 교수의 성과를 보조하며 최적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오래전부터 테슬라에게는 배터리 관련 기술 확보를 위한 장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고 올 9월에 열리게 될 주총에서의 이벤트 이름이 배터리 데이라는 점을 통해 이제 테슬라 내부적으로는 배터리 내재화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도의 추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개의 이야기는 결국 같은 결론을 맺고 있지만 테슬라라는 기업 그리고 그들의 비전을 완벽히 다르게 평가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1년의 이야기들을 다시 이해한 후에 건식 정각 공법에 대해 생각해보면 테슬라의 자체 배터리 개발 프로젝트 프로젝트 로드러너의 이야기가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파워트레인과 엔지니어링이라는 코어 밸류로 테슬라는 시장의 선두 기업이 되었고 이제 자율주행의 시대가 두려워하게 되면 테슬라가 준비하고 있는 비장의 무기가 다시 한번 빛을 발할 시간이 오겠죠. 120만 대가 넘는 테슬라에서 보내는 데이터들로 무한히 진화해가는 이 도조 시스템을 통해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등장할 시간 또 하나의 비교 후위를 가져갈 준비를 마친 테슬라의 비전은 현재 시점에서도 매우 강력해 보입니다. 여기에 테슬라가 배터리 역량마저 내재하는 순간 테슬라에게는 기존과는 또 다른 차원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생기게 될 텐데요. 제프단이 이야기했던 이 배터리 수명과 에너지 밀도 향상은 단순히 자동차를 넘어 대중교통의 패러다임 변화 더 나아가서는 배터리를 사용하는 IT 사업 전반에서 앞으로 새롭게 창출될 테슬라의 기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테슬라는 밀리언마일이라는 단어로 해당 비전을 설명하죠. 제프단의 연구 성과와 그것을 보완하는 기술들을 M&A로 확보한 테슬라 그리고 점점 거대해지고 있는 기가 팩토리가 만들어내는 규모의 경제가 서로 시너지를 폭발시키는 순간 바로 이 지점이 테슬라의 배터리 비전이 향하고 있는 곳입니다. 남보다 더 큰 꿈을 꾸는 기업 테슬라라는 기업이 가진 진가가 바로 여기에 있죠. 이제 그들이 만들어가는 이야기는 아주 작은 가능성이 아닌 명백한 당위성 위에 존재합니다. 달나라 여행을 이야기하던 테슬라의 돌을 던졌던 이들은 어쩌면 영원히 감히 꿈꿀 수조차 없는 계획을 세우는 기업 그리고 그 일들을 결국은 해내는 기업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들이 그 대범한 계획들을 스스로 해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겠죠. 제가 테슬라를 응원하게 되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를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테슬라의 배터리 내재화에 대한 이야기를 기존 배터리 업계 기업들의 악재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인데요. 테슬라가 배터리를 내재화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배터리 업계에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야기 나눈 프라이스페리티와 100달러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본다면 테슬라는 경쟁자이자 같은 목표를 향해 달리는 그래서 그 시기가 찾아오면 전기차 대중화 시대의 과실을 함께 나눠 가지게 될 공동수혜자의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겠죠. 테슬라에 관심 있는 분들은 물론이고 테슬라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올 9월에 있을 이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 이벤트에 집중해 볼 중요한 이유가 되겠는데요. 앞으로 있을 테슬라의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들과 중요한 이벤트들 가데스원에서 함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밤 보내십시오. 한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